지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세요. 동양에서 소리적으로 오행이죠. 인, 사랑, 의, 정의 남방은 예절, 북방은 지혜 북방은 겨울에 씨앗만 있으니까 지혜 봄은 마무리 다 소생하고 서로 사랑으로 혼기 가득하니까, 온기 가득하니까 사랑 여름은 마무리 질서정연하게 뻗어나가니까 예절 질서, 타인과의 조화 정의는 가을에 추상같은 기운으로 낙엽지고 열매를 맺고 쭉정의는 처벌이니까 살벌한 정의 인의의 지신 성실함 이건 성실이죠. 늘 한결같아야 되니까 이게 인의의지가 한결같아야 되니까 추나추동이 한결같아야 되듯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인의의지에서 이거 하나 선 그으면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똑같이 사랑 이게 보시죠. 보시 정의에 해당되는 게 지계죠. 룰 지켜라 상대방과 맞춰주는 게 인욕이고 항목이 똑같잖아요. 지혜가 반야고 이 성실 하나가 영적인 성실이 선정입니다. 양토. 이게 오행 중에 목, 금, 화, 불기운, 겨울은 수기운 동양식으로 말하면 동양식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육바라밀이 임의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그러면 여기 지금 토기운이 토기운 중에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어요. 평평한 땅이 있고 하늘로 치솟은 불같은 불 모양으로 타오르는 땅이 있다고요. 선정은 하늘과 만나는 성실함입니다. 하늘과 같은 성실함.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상계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정진 보시, 지계, 인욕, 반야, 선정, 정진이 여섯 가지가 인위의 지신하고 똑같은 오행적 구조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단,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선 하나 더 그으면 8개가 나옵니다. 8개. 그러면 원불교에 천지팔도가 나와요. 원불교는 이거 다 있고 여기에다가 인욕 중에 길흉에 대한 인욕 하나를 더 추가해 놓고 여기는 정의로움이라면 공정함 이것도 정의의 덕목이 정의를 두 조항 만들고 인욕을 두 조항 만들어서 천지팔도라고 합니다. 원불교, 대승불교, 유교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9개로 난 설명해 보겠다. 가능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산상수원 책 낼 때 분석해 놨어요. 그것도 역시 다 설명됩니다. 육바람일 확장판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천 개, 만 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줄여가 보는 거예요. 뼈대로.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 덕목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그걸 추려가 보면 마지막 더 추리면 인의의 지신이 제일 간명하고 인의의 지신에서 이 성실함은 성실함은 인의의지를 성실히 하는 거니까 맹자는 성실함도 빼고 인의의지만 얘기했잖아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면 인간의 모든 덕목 충분하다. 이걸 하려면 당연히 깨어있어야 되고 선정 기본이고 이거는 늘 성실이 나와야 되니까 인의의지만 알면 된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할 수도 있고 동서양 모든 철학이 결국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인의의지로 나옵니다.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부풀리면 끝도 없죠. 덕목들. 이 사이사이에 덕목들 더 좋은 거 뽑아서 넣으면 많겠죠. 그런데 더 좋아 보여도 결국 이게 인의의지만 갖추면 우리가 이 우주에서 우주까지 너무 거창하니 인류가 선하다고 하는 모든 덕목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실험해 보시라. 저는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이라는 동서남북과 같은 이 좌표를 가지고 마음의 좌표를 가지고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동서남북. 이거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게 사랑, 정의, 예절, 지혜니까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성실과 깨어있음.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동서양이 인의의지에 대해서 답을 찾았는데 다 같은 답에 도달했다.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걸 플라톤 국가론에서 뭐라고 했죠? 네 가지 덕이 있죠. 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의, 지혜, 절제, 절제, 정의, 지혜 이런 덕들이 강조됐는데 재미있는 게 나중에 지금 여기에 용기, 용기도 들어가죠. 용기 용기는 지혜, 정의, 절제를 열심히 하는 덕목이니까 지금 이니에이지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플라톤 국가론에서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나왔어요. 뭐가 빠졌죠? 사랑. 그런데 플라톤 책을 보면 실제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플라톤 국가론에서 정리할 땐 이게 빠졌었죠. 그런데 나중에 재미있는 게 중세시대에 와서 플라톤의 사덕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이 세 가지 덕목을 합쳐서 이게 칠덕이 되는데 칠덕이 되니까 사랑 부분이 채워지죠. 기독교로. 그래서 서양도 결국은 이니에지를 추구해온 문명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양 철학과 기독교가 만나서 사랑과 정의, 지혜와 절제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동목들 믿음, 소망, 용기 결국 이런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오행이란 자표를 가지고 오행의 성격 겨울의 성격 겨울은 정보만 있다. 여름에는 실제로 표현해야 되니까 서로 서로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참아줄 건 참아줘야 된다. 정의, 가을처럼 불의를 엄단해야 된다.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봄처럼 나와 남을 남을 나처럼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덕목들이 묘하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양심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시라고. 제 얘기 그냥 믿지 마시고 여섯 가지보다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날마다 양심 분석해 보면서 실험해 보세요. 내가 실제 겪는 일에서 이 여섯 가지 덕목 육바람이를 썼을 때 부족한 게 있는지 실험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론은 대충 이 정도 하시고 음양오행의 근거는 있대. 음양오행의 근거는 있대. 그래? 그럼 진짜 그런 거 내가 실험해 볼까? 육바람이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실험해 볼까?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그런 마음으로 해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